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시절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때 우리는 생각하길 좀 더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삶이 넉넉해지면 그렇게 우리가 썩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일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십 년 전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세계에 200몇십 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면서 국민소득이 3만 불인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7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7번째에 속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남북이 갈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부유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먹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보다도 잘 먹고 잘 쓰고 잘 놀고 이런 데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그런 데에서는 1등이죠 또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고 의료보장제도가 잘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 이런 것이 잘 돼 있어서 세계 많은 그런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사회적인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환경적으로 좋아졌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 집에는 무슨 걱정이 있겠나 무슨 근심이 있겠나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인 풍요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이렇게 하지만은 근심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옛날보다도 더 걱정 근심이 많아진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사회가 지금 다변화된 그런 사회에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이 태산과 같습니다 또 직장 문제로 지금은 여러분들도 평생 직장이란 그런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대한 문제로 근심하고 있어요 또 재정적인 돈에 대한 이런 문제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문제는 어렵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 명예를 얻었어도 권력을 얻었어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돈을 잃어버린 건 조금 잃어버린 것 명예를 잃어버린 건 더 많은 걸 잃어버린 건강을 잃어버린 건 다 잃어버린 거라고 아무리 우리가 명예나 권세나 부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아주 우리 인생에 크나큰 치명적인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건강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불안하고 또 걱정과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노후에 대한 그런 걱정 또 사후에 대한 그런 죽음 이후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 근심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복용을 하고 잠을 청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고 또 가장 강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 있는 어떤 목회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인의 거의 반절 정도가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었어요 아니 그렇게 우리나라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서 무슨 전쟁의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고 그런 나라 살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고 자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회도 지금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심리적 불안 때문에 신경정신과적인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죠 심리상담을 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할 때 그 배경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 제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사람은 사업체를 버렸습니다 직장을 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해서 내가 대신해서 죽고 죽은 자 가운데 내가 삶을 만에 부활하여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에루살렘으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드디어 만앙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 등극하셔서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겠구나 그러면은 요한과 야구부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가서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다 다른 제자들도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도 한자리 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냥 앞이 캄캄한 겁니다 막막한 거예요 너무나 앞으로 뭘 먹고 어떻게 살지?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에요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와서 너희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앞길이 막막하고 캄캄해서 먹고 살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아니면 자녀의 문제로 어떤 분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근심 걱정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꼬여서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분은 노후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마음이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누구는 근심하고 싶어서 걱정하고 싶어서 하나요? 저도 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이 지금 이런데 걱정 안 할래 안 할 수 있습니까? 이럽니다 그래도 주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현실을 몰라서 우리 앞길이 막막한 걸 몰라서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한 걸 몰라서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내 환경이 어떤 거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고 내가 어떤 형평과 처지 가운데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근심 걱정은요 백해무이게 아무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근심 걱정하게 되면 첫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건 정말로 해로워요 자 성경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잠원 17장 22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기쁘면 우리 안에서 막 엔돌핀이 솟아나죠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계속 순간적으로 우리 몸에 암이나 이런 걸 가져다주는 그런 나쁜 것들이 생겨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엔돌핀이 솟아나서 그게 다 잡아먹고 그걸 없애서 병을 우리에게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가장 건강한 삶의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뭐라고요? 뼈를 마르게 여러분 마음의 근심 걱정 많은 사람들이 골다공증 많이 걸리고 다 여러분 뼈가 많이 부스러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 교회 의사분들 계시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이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우울증, 정신분열증, 위계양, 소화가 안 돼요 소화불량, 신경통, 두통, 기억력감태, 탈모 등 각종 그런 병을 안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좋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사업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로, 재정 문제로 여러 가지 노후, 미래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 근심하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근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심하면 이 근심은 우리의 삶의 의욕과 열정을 빼앗아 가고요 내 삶의 기쁨을 또한 빼앗아 가면 꿈과 소망을 그것을 좌절시키고 불안감을 주어서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근심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을 마음 밖으로 여러분 다 던져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넘치고 마음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근심 이 걱정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이 모든 근심을 벗어버리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의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나의 앞길과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몰라서 그래서 그냥 낙원의 에덴 농산 같은 곳에 있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을 어떻게 하면 벗어버리고 이 근심으로부터 해방된 그리고 마음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소유한 행복한 그런 인생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아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이름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웬만한 거 걱정근심 안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내 아버지인 내가 어머니인 내가 그 아이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그 아이의 장래에 그런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을 해 주고 다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책임져 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하고 흥망성세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된 나의 모든 인생 나의 앞길 나의 미래 그리고 내 가정 나의 건강 나의 모든 삶에 이런 필요한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뒤에 재력이 든든한 분 권력이 있는 분 그 뭔가 빼기 대단한 그런 분이 아 염려하지 말로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놓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의 미래와 가정, 사업, 자녀, 건강, 노후 사후까지도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십니다 염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냐 마태복음 6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공중의 세례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새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새가 밭에다 씨 뿌리는 거 논에다 벽 씨 뿌리는 거 봤습니까? 심지도 않으죠? 그리고 어디다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거두어 놓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드리지도 아니하되 새들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가 이 새들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기를 주시니까 돌보시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지도 않고 또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놓지도 않아도 나는 참새가 굶어 죽었다는 소식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참새는 하나님이지는 그냥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되면 참새를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책임지고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 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걱정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30절부터 다시 한번 6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들에 있는 그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로 걱정하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걸 있어야 하는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도 나의 가정도 나의 그런 자녀들도 나의 사업도 나의 건강도 나의 노후도 내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아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노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걱정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자 자문 1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너의 행사를 너의 사업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가정을 돌보시고 너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라 너의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라 너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라 너의 노후도 하나님께 맡기라 내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라 다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면 너의 행사를 맡기면 하나님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고 내 가정을 하나님이 맡기면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줄 것이오 너의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번창케 할 것이며 도와줄 것이오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 그래 정말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해 그분께는 능치 못하심 이거를 믿고 하나님께 나의 일생도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나의 미래도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근심하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믿었던 사람도 떠나갈 수 있어요 배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애기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일생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께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 직면한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줄래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만 내가 이거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승부욕이 강하고 굉장히 한 번 한다 하면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다 부흥시켜야 되겠다 이걸 정말 목숨을 걸고 이걸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지휘와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깨달았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냐고 권능으로 되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그러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니까 안식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한 번 큰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우리 아들놈하고 결혼 문제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화났는데 절대 안 한다고 다른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렸을 때는 여러분 어때요 제가 굉장히 엄격하게 키워가지고 그냥 말만 하면 탁탁 순종했는데 이제 뭐 대학원 다니고 이렇게 하면 부모 말 듣습니까? 안 듣지요 아무리 뭐 설득을 하고 해놓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그랬어요 우리 둘 사이에서 더 센 놈이 나와가지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이거 할 수가 없구나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내 힘으로 뭐 별볼를 해도 안 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이 아들의 모든 문제를 이제 완전히 맡깁니다 제가 전에 아들에게 아들을 다 주님께 맡긴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걸 못 맡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제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한테서 여보 주님께 맡겨 우리가 해봐야 뭐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맡기겠다고 그런데 저는 온전히 맡겼는데 제가 믿음이 좀 더 좋아요 우리 집사람은 나중에 뭔가 못 맡긴 거예요 왜? 내가 없는 데서 막 울면서 이제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딱 돼가지고 있으니까 울면서 막 이렇게 가지고 마음에 병이 난 거예요 왜? 저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기도만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염려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이제 하나님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맡긴다고 해놓고 온전히 못 맡기니까 막 마음에 이제 고통이 생겨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병이 난 거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놓으니까 때가 되니까 변화를 시키시더라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내가 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보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주님이 그러신 너의 행사 너의 가정 너의 미래 너의 자녀들 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베드로전스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너의 염려를 뭐라고요? 다 죽게 맡기라고 조금 또 놔두고 맡기지 말고 그냥 어떤 것은 맡기고 어떤 것은 안 맡기고 하지 말고 여러분 다 맡기십시오 염려뿐만 아니라 너희 염려라기는 너희 가정도 다 맡기고 너희 사업도 맡기고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그가 너희를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봐주신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잘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하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고 노력해도 안 되던 일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고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내가 소원한 일들 내 계획과 뜻대로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너의 이 모든 걸 맡기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를 돌봐주시고 다 걱정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냐 맡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합니다 빌리포스 4장 6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어떤 것은 염려하고 어떤 것은 염려하지 말고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사업이든 자녀 문제든 뭐가 됐든 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염려할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어떻게 기도와 간구로 기도라는 건 그냥 우리가 하는 거고 간구는 더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래라고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 노후의 어떤 문제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함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맡기고 기도하면 안 될 일이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로 안 될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어때요? 걱정하고 근심만 하지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해 걱정하고 근심할 시간이 있으면 뭐 하자고요? 걱정하고 근심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라 여러분의 육신에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유익한 것이 아니라 다 해로워요 그런데 이런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이런 게 틈타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0대의 그 소년인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얼마나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정말 암담하죠? 캄캄합니다?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어땠? 모든 인간의 생사복 흥망성세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 일생을 맡깁니다 그리고 매일 세 번씩 하나님 앞에 시간을 증하해서 계속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컴컴한 인생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 인생에 여러 번 시험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뭐하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해결이 안 될 인간의 지혜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굶주린 사자의 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는 사자를 입을 막아버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인데 마음에 어떻게 근심하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책임져 주신다니까 돌봐주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염려 걱정 근심 안 하려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으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거 하냐 그러면 믿음이 너무 적어요 믿음이 없거나 너무 적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조그만 일을 만나도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믿음이 적으면 작은 문제도 엄청나게 크게 보여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작으면 작은 문제도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데 믿음이 크면 어떻게 해요? 큰 문제도 작게 보여요 누가 볼 때는 어떻게? 막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이 큰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막 조금만 하는 거 가지고 큰일 났다고 난리 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큰 문제를 만났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누가 봐요? 저 사람이 진짜 뭐 저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냐? 믿음이 적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거나 그래서 우리가 걱정 근심에서 해방되고 이걸 벗어버리려면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 있어요?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와서 지금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때의 뭐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인간의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할 때 믿음의 불량대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 기도하세요 고난이 올 때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더 빨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걱정하자 저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만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다 목사님들이 어떤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은 건축하다가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더 적은데 저는 나이가 더 많은 줄 알았어요 머리가 완전히 그냥 할머니 있잖아요 하얀 머리가 됐어요 그래서 왜 이분이 머리가 그랬는지 그랬더니 건축하면서 얼마나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머리가 하얘져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건축해놓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도 많고 병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저는 건축하고 나서 얼굴이 더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내가 좀 속이 없는가 봅니다 웃으려고 그러면서 제가 했는데 제가 살이 좀 더 그때 쪘어요 왜? 여기 건축할 때 일하는 분들한테 오전 오후로 저희들이 계속 간식을 사줬어요 간식을 그러니까 교회도 오는 간식을 사주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일을 더 잘해줬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정말 이제 그런데 그때는 이제 금식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거 이제 맨날 가서 빵 얻어먹고 뭐 얻어먹었더니 얼굴이 더 좋아졌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저한테 얼굴이 더 좋아졌다 여러분 어때요? 이 건축하면서 공사가 1년 정도 늦어졌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막 시공사하고 하도 곱치하고 재판하고 막 싸우고 난리하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류가에서는 이룬다 저는 믿었어요 지금 이런 어떤 늦어지는 과정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류가에서는 이룬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광주로 갔는데 그분이 부부가 의사예요 병원도 잘 되고 너무 다 잘 돼 또 딸도 의과대학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풀려 근데 아들 문제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요 그게 너무너무 막 전에 이제 좋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상실감이 너무 크고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제가 그 여집사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류가에서는 이룬다 나도 살아오면서 시행착오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인간밖에 안 되는가 스스로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고 밥을 먹을래야 먹을 수 내가 이렇게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그런 스스로에 대한 그런 걸 느끼니까 너무나 정말 목회한다는 게 부끄럽고 그런 거예요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어떤 고통과 이런 목회하면서 시행착오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류가에서는 이룬다 내가 진짜 중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시행착오나 실수나 이런 것까지도 합류가에서는 이루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 여집사님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죠 저를 만난 것은 뭐겠어요? 기도받고 싶어하고 그랬죠 제가 이제 기도를 해 줬어요 왜 이렇게 지금 이 아이가 수제들만 모이는 학교에 갔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일반 학교로 전화가는데 왜 또 대안학교 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부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 내 의지와 결심으로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염려 걱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 그러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오늘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삶은 하나님의 삶이 아니에요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얼른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근심, 걱정을 벗어버리고 그게 해방되려면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고 기독교를 세계화시킨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데 이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보금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온몸에 피투성이 돼가지고 감옥에 여러분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보금전하다가 세계를 로마가 지배할 때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 죽음의 순간을 기다린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 미래에 대해서 염려, 걱정, 근심 안 했습니다 거기서도 기뻐했어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또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이 왜 그랬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호로 충만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곳이 천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천국이 천국인지 아십니까? 그곳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네, 거기에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 희락의 영이신 하나님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기쁨을 주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오늘 또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 있게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꽤 많은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는데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눈이 어두울 때 아버지한테 속여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어요 그것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해서 이제 집에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루스라는 곳에서 들판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돌 베고 아마 엄청난 후회를 했어요 이 사람 뭐 사냥을 많이 나간 것 동안 집 안에 많이 있던 사람이 형의 손에 죽지 않으려고 도망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 4천년 전인데 그때 무슨 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들판에서 있는데 무서운 짐승의 소리 울음소리 새소리 불벌레 소리 그리고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그 보고 싶은 부모님 생각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는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데 저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 조부 아브라미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하고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하고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냐리라 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겠다 하니 모든 불안과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요셉은 애국으로 형들에게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무도 없는 이방 땅에 팔려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누구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는 걱정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신 것을 믿었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애녹처럼 주님 오늘도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의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고요 제가 어제 우리 장노님 딸 결혼식 또 저녁 때는 가서 우리 집사님 또 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가고 목사가 이제 그런 거예요 낮에는 이쁜 넥타이 차고 가고 또 저녁 때는 시커먼 넥타이 차고 가고 여기 가서는 기뻐해야 되고 저기 가서는 또 슬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지내가지고 오늘 무슨 설교를 내일 어제 해야 될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찍 씻고 한 30분 잠을 자고 그리고 11시 못 됐을 거예요 아마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내일 이제 무슨 설교합니까?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2시쯤 되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해라 아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지금 걱정 근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아멘 근데 내가 근심 안 해야 되겠다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해 여러분 정말 오늘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그런 분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또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되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고 더 믿음을 키우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